감사합니다. 저희 카우보이랑 로또 어때요 여러분? 좋죠! 네, 카우보이만큼 로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앵두걸스가 한국에서는 아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KBS 가요 무대를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 하죠? 네, 4월 1일 다다음주 월요일에 연안부도라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MBC, MBC 한국의 최초로 2시간 콘서트를 또 녹화를 마치고 왔으니까요. 또 가요 무대 그리고 우리 MBC 콘서트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잊지 마시고 TV에서 어, 앵두걸스다 이러면 어, 나 쟤네 봤어!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저희 팬클럽이랑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 저희가 네이버에 팬카페가 생겼어요. 와! 자, 요즘은 SNS 시대니까 네이버 아이디,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오늘 몇 명 들어오는지 볼 거예요. 쉽게 볼 거예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추억의 팝송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아마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디스코 곡입니다. 자, 디스코는 이렇게 즐겨야 됩니다. 양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양손가락, 이렇게. 우리 언니 오빠, 언니 거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양손가락을 만들어서 하늘 위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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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자, 이렇게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땡!